파주시의 대표 축제인 개성인삼축제가 파주 장단콩축제에 이어 2019 경기관광특화축제에 선정됐습니다. 경기관광특화축제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축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축제를 대상으로 기획 콘텐츠와 운영, 발전 역량과 효과 등을 평가해 선정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관광특화축제로 11개를 선정했으며, 파주개성인삼축제는 사업비 3,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로 15회째 맞는 파주개성인삼축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파주 임진각 주차장과 평화누리 1원에서 개최됩니다.